지난 크리스마스 때를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입니다. 잠에서 깨어 밖을 봤는데 눈이 내리는 걸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아이처럼 뛰놀며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퍼지고 그 소리에 아이들의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눈을 막으며 행복해하는 꼬마 소녀를 표현하였습니다. 눈놀이를 하며 함께 놀자고 친구들을 부르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아이처럼 뛰놀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눈이 내리는 걸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종소리가 울려퍼지고 그 소리에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함께 뛰어놀던 아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눈덩이를 서로에게 던지며 즐겁게 노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같이 눈이 내리는 걸 보고 눈소리가 울려퍼지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굴들이 밀포되어 온 여러분의 경기도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날까지 돌아가였습니다. 그레이스만의 구경을 위해 ít음이 하나도 없었었는데요. 그레이스만의 구경을 추천드립니다. 그레이스만의 기울이 추천드립니다. 그레이스만의 구경을 추천드립니다. 그레이스만의 구경을 추천드립니다. 그레이스만의 주연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궁금하고요 to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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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